일본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고 후쿠시마 TV가 보도했습니다. 도쿄전력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을 시작했고 오늘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일본은 오는 7월에서 8월쯤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를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.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